즐거운 가락의 잔실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의 박문수 꽹과리입니다. 꽹과리로 여러가지 양학기술을 다양하게 멋지게 표현하는 우리 박문수 꽹과리 한글 구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쉽게 빠르게 지도를 해드립니다. 노래하시는 분 또 난타하시는 분들 음악으로 강의와 공연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언제 있으니 바로 문의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박문수 꽹과리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험곡입니다. 김용인인의 노래죠. 열두줄 카야금 뜯는 소리 한번 꽹과리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험곡은 하얗게 풀린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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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가로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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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마디 룩의 사랑아 너희의 사랑아 신경을 사랑아 어이마디 룩의 사랑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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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